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미크론과 함께 또 한 주를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이런 걸 또 전해드리니까 저희도 참 가슴이 답답한데 이 코로나가 좀처럼 떨어지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불프가 불프했다. 블랙프라이데인 뜻이 원래 흑자전환했다고 해서 블랙프라이데인데 사실 우리 블랙을 어떤 요일 앞에 쓰면 주가 대폭락의 그런 예고로 썼기 때문에 같이 일어났어요. 블랙프라이데이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온라인 매출액 굉장히 1950년 이후에 최소가 됐고요. 감소죠.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이제 출연했습니다. 오미크론은 그리스 알파벳은 15번째고요. 거기 지금 계속 그리스 알파벳에 따라서 알파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는 숫자로 해서 변이의 한 종이 됐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에이지 환자로부터 발견이 됐고요. 남아공에서 지금 발견이 됐는데 남아공이 지금 지난주에 200명대의 신규 발생자가 갑자기 120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미크론이 무서운 게 증상은 굉장히 경미하다고 그러지만 가면 재생산 지수가 1.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퍼지는 속도는 거의 지금 상상을 초월할 수 있고요. 지금 델타가 굉장히 지금 우리 괴롭혔잖아요. 델타는 16개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지금 변이가 된 건데 이거는 32개가 지금 변질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더 빠르게 변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가 2% 이상 급락했고요. 유럽 증시 4%. 그다음에 유가가 13%더라고요. 사실 비트코인이 7% 폭락한 거 보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플레이션 해칙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전자산이 아니고 완전히 위험자산으로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개하신 대로 또 11개의 섹터 모두 하락을 했고요. 특히 에너지주가 지금 4%, 금융 2%, 3% 기술주였는데 에너지주는 또 큰 산이 하나 기다리고 있죠. 12월 2일에 오펙 플러스가 지금 감산에 관한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왜 이렇게 오미크론이 커지냐면 일단 너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다 보니까 12월 3일짜리로 뉴욕이 긴급사태에 발령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경제 봉쇄, 락다운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 아니냐. 락다운되면 구인난이 어려워지죠. 구인난 어려워지면 물류 리스크 올라가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검사라도 잘 돼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PCR 검사는 안 나옵니다. 양성 음성이 지금 서로 엇갈려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항체 치료제, 이게 또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지만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런 건 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의료진에서는 한 2주 정도면 정확한 오미크론의 상태라든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2주면 이거 어마무시한 변동장이 생기는 거예요. 오미크론에 대한 지금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미국 언론에 공통된 거는 지금 절대로 매수할 타임은 아니다. 저가 매수 얘기도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만 매수할 타임은 아니다. 이런 게 지금 미국 언론의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겼던 락다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아프리카 8개국 나라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 지금 했고요. 이스라엘 같은 데는 다 지금 못 나오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은재랑 똑같냐면요. 델타 나올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가요? 그 델타 나올 때 그때 증시의 영향들을 보시면 테이퍼링 해서는 안 된다. 금리 인상 뒤로 가라. 그런데 이제 바로 며칠 후, 한 2주 후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FOMC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테이퍼링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셈법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테이퍼링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테이퍼링을 안 할 수도 좀 늦출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네요. 늦출 수도 있고 지금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몇 회 하느냐가 지금 1회 1.6회에서 지금 3.8회로 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시장에 대해서 좀 잠재해야 되는데 제롬 파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현지 시간 미국에 미국에서 지금 제네 옐런하고 파울 의장이 상하위원 청문회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얘기할 텐데 이거에 의해서도 굉장히 또 출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 주 정말 한번 확 산타랠리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조금 덜커덩거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겼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보면 우리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의 그런 주식들 그게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줌, 화이자, 모더나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빠른 상태의 선한 매장이 됐는데 지금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올해 25% 올랐거든요, 미국 증시 평균으로. 그러면 10%의 조종장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계속 지금 축적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 10%까지 지금 가면 그건 지금 큰일 나는 거고요. 얼마만큼 이번에는 분명히 조종이 조금 오기는 오는데 진짜 2%, 3%대로 막아내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 되고요. 거기에는 지금 예를 들면 비상 조치, 락다운이 세계에 아주 불꽃처럼 퍼지는 그런 상황만 안 일어난다면 2%, 3%대에서 막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로 좀 방어를 해낼 수 있을지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다른 미국이나 유럽보다 선방을 할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요즘 워낙 시장이 좀 약한 모습이라서 좀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 오미크론 이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들이 많아요. 원래 13번째는 V, NU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NU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안 된다. 14번째는 크 C인데 스펠링을 어떻게 쓰냐면 XI로 씁니다. XI가 어디서 많이 봤죠? 시진핑의 성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14번째를 빼고 15번째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발끈해서 왜 C를 안 썼느냐, XI를. 이거 중국의 영향이 너무 큰 거 아니냐, WHO는 너무한다, 이런 뒷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이름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